공격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. 이제 승리를 위해 7회 8회 9회 3번의 공격이 남아있습니다.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하고 점수되고 오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응원의 목소리 한번 봐봅시다. 자 승리를 위한 광주의 함성 우초간 발사! 아가씨 풀면서! 하나 둘 셋 자 다같이 뒤퍼복술로 최강기압 자 함께합시다 다같이 최강기압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최강기압 오른손 들고 오오오오 승리에 있는 최강기압 자 승리를 위해 뚫어 오오오오 왕주의 남성 최강기압 다이어트 이겨낙이야 자 괜찮아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힘들 수 있도록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박수와 함성